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구에서 발생한 대형 선박의 교량 충돌 사고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고는 현지 시각으로 26일 새벽 1시 30분경 볼티모어를 가로지르는 주요 교통망인 프렌시스 스코키 브리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다리 길이 2.6 중 일부 구간이 무너지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 해양경비대와 메릴랜드주 교통국은 사고 직후 긴급히 대응에 나서 해당 교량의 양방향 모든 차선을 폐쇄하고 주변 지역 교통에 우회를 안내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다리 위에는 건설 노동자 7명과 3에서 4대의 차량이 있었으며 이 중 일부가 사고의 충격으로 다리 아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경찰은 다리의 부분적 붕괴 상황에 대해 긴급히 통보받았으며 현재 구조 작업과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 물에 빠진 건설 노동자들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구조대를 투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볼티모어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관리와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메릴랜드주 교통국과 관계 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향후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며 볼티모어 지역사회와 관계 당국이 하루빨리 정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